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3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전혁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해드리고 또 저도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죠 이 지역구가 이제 공주인데요 공주하면 여러분들은 고속버스 타고다니다 보면 휴게소에 정한 밤에서 나오잖아요 밤이 아주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으로 만든 떡 하고요 김정숙 여사의 해외여행 버킷리스트 이 책자를 전보다 돌렸습니다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노위에서 오늘 난리가 났어요 바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뭐 봤지 말이죠 국감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박물케 할 정도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해서 어 결국은 이 김문수 의원장도 이 본인이 소신 있잖습니까 소신껏 발언한거에요 그동안 sns 나왔던거 또 이 본인의 여러가지 이 계기에 마련했던거 이런걸 갖다가 민인당에서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라도 그렇죠 자기 소신껏 자기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입장을 밝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힘으로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쫓아 냈어요 야 이게 민주당의 횡포에요 자 쫓아내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시에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전부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노위 오늘 가장 뜨거운 위원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에 그야말로 수적 횡포를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에 자기네 아주 전형적인 수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반드시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짜리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쌍방울 에서 말이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에이 그림을 지금 내 거래할 수 있는 nft 사이트도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tv조선에 단독으로 지금 내 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자금 세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금 세탁을 해서 이게 북한에 주겠다는 건지 이재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이완영한테 주겠다는 건지 이것이 이게 그 의도와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가운데요 이 박원순의 대부 이 코인 거래에 관련된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감에서 말이죠 이것도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심야 방송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중앙일부의 단독 보도에 이어서 이제 다른 보도를 또 다른 언론들도 모두 보수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매우 특이한 일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실 전체 다가요 공주 밤으로 만든 떡 그리고 책을 한 권 돌렸어요 이 떡은 뭐 공주 알밤 정안의 밤 아주 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쉴 때 보면 이 정안 밤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또 뭐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밤으로 만든 떡 이 떡을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감 때 수거한다고 해서 과거에도 보면 간식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요 이렇게 떡과 함께 책을 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중앙일부의 남정호 칼럼 리스트가 썼던 김정숙 법규리스트의 진실 이런 책이에요 사실 남정호 칼럼 리스트가 이 책을 금년 초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금년 초에 발견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사정이 있는 책이에요 어떤 제 사정이 있느냐 2018년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숙 여사의 버킷 리스트 그러면서 2019년도 6월 11일자 예 칼럼 해요 이 취재기를 담고 있는데 이 칼럼이 공개되니까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고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정호 칼럼 리스트가 승소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 올 초에 김정숙 버킷 리스트의 진실해서 책을 책자로 발견했습니다 자 요즘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김정숙 이사가 인도를 혼자 왜 갔느냐 뭐 때문에 갔느냐 가서 누구를 데려갔느냐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 13명을 데려갔다 그리고 예산은 본래 도정환 장관만 갔으면 2500만원이 들어서 충분한데 이 전용기 그야말로 공군 2호기 동원하니까 그것만도 2억 5천만원 그래서 총 3억 5천만원이 저들어서 4억을 들었다 이거를 국가 예비부로 편성해서 아주 3일만에 전격적으로 배정할 정도로 무리하게 인도 홀로 관광을 했다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스토리를 갖다가 이 책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줬다는 얘기는 우선 김정숙 여사의 버킷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이걸 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 지금 김근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말이죠 상식적인 수준 인내의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받아 칠 수 있는 호재가 바로 버킷 리스트의 진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책을 좀 잘 활용하라 이러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도 의혹이 제기 많이 됐었지만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지난 5일날 처음으로 외교부 분수하고 외교부 담당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도종환 장관이 갔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종환 장관이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인도 측에 가겠다라는 그게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아가지고 인도가 할 수 없이 초청장을 보내 오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이거를 만천하에 폭로 했어요 그리고 예비비 사업도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명장조리사까지 따라가고 따라갔다는 점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인의 딸도 거기에 더군다나 분란속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맞다가 청와대 총무 비서관실에다가 특채를 해가지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을 썼다 이런 것까지 지금 비리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준 것은 정치적 함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순일회는 지난 11일날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감사를 해라 그리고 최저의 감사한당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특히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권성동 의원이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이 권위원은요 지금 이제 보드게임 브루마블의 게임판을 패러디한 BH 마블 게임판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브루마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를 여행하는 거 이걸 갖다가 컨셉으로 잡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에 권성동 의원이 공개한 BH 마블 게임판에는요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노르웨이, 러시아, 독일, 이집트 즉 김정숙 여사가 순당한 나라들이 명소가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는 국민 혈세로 가고 싶은 것을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래서 김정숙 버킷리스트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전 세계 관광지를 향한 혈세 부루마블은 끝났다 하지만 실제 규명과 책임을 위한 국민 버킷리스트는 이제 시장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 2018년도에 인도 그대로 체코와 프라와 그리고 올 1월에 이집트 박물을 문제의 그야말로 관광성 우회 이유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면요 BH 마블 게임 2017년 국민 혈세로 부무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다녔던 쭉 나라들을 전부 열고 하고 있어요 청와대 요리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각 나라들 그 다음에 대통령 전윤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넬 재킷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풍자 컨셉이 상당히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방문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국회 환노위 감사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 위원장은 천혜철 위원장인데 천혜철 위원장이 결국은 이 감사 중단을 세 번씩이나 선언할 정도로 아주 난장판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해서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면 현안을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 활동했던 그러한 글들 이런 걸 말한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타팅 포인트 자체를 말이죠 이 국감의 목표를 이 김문수 위원장을 공격해서 이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김문수 위원장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받아치는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첫째로는요 윤건용 위원 윤건용 위원이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세요 이 윤건용 위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 과거에 비판을 한 내용이 이제 맨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초사파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북초사파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신영복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초사파가 맞고 이 김일성 주의자가 맞다 그리고 이제 이 신영복 선생은 본인이 잘 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같이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이 김문수 위원장은 경영학과 70학번이고요 신영복 전 성공계대 교수의 경우에는 경제학과 59학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왜냐하면 이 김문수 위원장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주사파 인물들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김여이 신영복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보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임에 맞고 이것은 결국은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밝혔던 입장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고수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규 위원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자, 2021년도 1월 28일 날 김문수 위원장은 더불어공산당인지 남도당인지 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남로당으로 보는 게 뭣냐 그러니까 이 김문수 위원장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일부 그런 당원이 있다 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이 하나는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과 관련해서는 주사파가 맞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면 반미 반일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윤건영 의원하고 한 번 설전이 붙였어요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다 직접 윤건영 의원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김문수 위원장도 이제 사과를 하다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김일성주의자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전해처리가 쫓아 냈습니다 국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쫓아 냈는데요 이거 표현의 자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다 대부분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거는 하나의 의견 표시다 즉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에서까지도 용인 됐는데 자,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됐든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어요 확실한 뭐 빨개인하고도 안하고 공산주의자라고도 안했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확신한 본인의 소신에 속하는 것이지 소신의 신념을 발표하는 것이지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은 비판 즉 정치적인 이념성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여당 쪽 인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협소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아니느냐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도 소리를 줄이고 고함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퇴장하든 아니면 김 위원장을 고발하든 국감 날때는 다시 잡든 조치가 있어야 되나 생각한다 이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그리고서 김문수 위원장한테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고성으로 항의하고 그리고 현장을 떠났어요 자 이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분의기를 충분히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 쌍방울 구립해서 두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바로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 자금 세탁이 뭐 때문에 자금 세탁을 하느냐 바로 김성태 해외 도피작업을 만들려고 한건지 아니면 이재명에게 뭔가 은밀하게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한건지 아니면 이화영에게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한건지 아니면 외환안에 허덕이고 있는 이 북한 김정은이를 도와주려고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을 파는 nft 거래사이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사이트는요 쌍방울하고 kh그룹이 합작으로 만들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설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바로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때문에 이게 즉 규제 때문에 성산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TV조선 보도도 검찰은요 이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 다음에 nft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는 도피자금을 발현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김성태의 측근 김성태의 측근을 최근에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업에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단체죠 이게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동북아경제협회 사무처장 신모씨를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김의겸이가 박원순과 이재명의 대북코인사업 관련해서 처음으로 지난 국회에서 6일날 국감장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요 우리 여당 의원들은 이 박원순의 대북코인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야말로 이적행이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경계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수도 상황을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한테 수사 요청을 검토하도록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2억대 방산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에서는 이걸 밝혔어요 당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이라든가 등등 국회 국회 차원에서의 이미 심사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에는 입을 꼭 닫고 답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느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 2억 3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이 주식을 산 것 자체가 투자성이 강하고 아주 이재명의 이런 돈에 대한 관심 이거는 아주 상당하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까도까도 계속 비리가 나오는 까도남 이재명 청산의 깃발을 들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민노총 그리고 김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삼적이다 이러한 입장을 김기현 지금 의원이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지금 이제 정치권이 말이죠 이재명의 여러가지 불법성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문제가 심각해다 보니까 아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이제는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그런 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력을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 이런 개까지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달 말하더라도요 취임 100주년 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핵보유나 핵균형 주장에 대해서는 NPT 차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 이렇게 해서 전수력 배치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 이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라는 상황으로 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을 지금 정부 당부에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화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